보증금 반환 용도의 차액에 대한 DSR 규제 완화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한적 DSR 완화 방안은 이단 말 발표되는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용도 차액에 대한 대출만 해당되며 최장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SR 한도에 걸린 차주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역전세난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가운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전세계약이 끝나는 비중은 각각 28.3%, 30.8%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논란의 핵심인 선순위 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결국 다음번 세입자가 이를 떠안아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일시적인 DSR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 교ạt님과 민지관들이 선 keep gosh of us 나는국 말 이보라입니다. crunch 해외